해마다 7월부터 9월 사이 벌소임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.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보령에서 벌초객이 벌에 쓰여 숨지는 등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해마다 600명 이상이 벌소임 사고를 당했고 사고의 80% 이상이 7월에서 9월 사이 집중됐습니다. 소방청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벌 개체 수가 급증해 벌소임 사고 위험이 높아진 상태라며 벌초할 때는 되도록 흰색 계열의 옷을 입고 팔과 다리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